동서의 빈소가 마련되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인산인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것 같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와 통화하며 안부를 못던 동서였는데 갑자기 영정사진으로 얼굴을 마주해야 하다니 전 그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저도 이런데 매일 살 맞대고 살아온 서방님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반쯤은 정신을 놓은 상태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는 서방님과 그 옆에서 엄마는 언제 오냐고 계속 보채는 조카가 안쓰러워서 더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모두가 슬픔에 잠그인 그 순간에도 단 한 명 시어머니만큼은 전혀 딴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 나라 한국에서 원피스에 레이스가 달린 서양식 상복을 입고 색상만 검은색일 뿐 장례식 참석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할 차림새로 나타나셨거든요. 그것도 남이 아닌 본인 며느리상인데 말이죠. 수근거리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릴 법도 한데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면서 표정만큼은 우수에 찬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연기하는 모습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하늘하늘한 실크 원단의 흰색 레이스 손수건은 짧은 시간에 어디서 그렇게 용쾌 구해온 건지 끊임없이 눈가 훔치는 제스처를 하며 조문객을 맞이하고 계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셨습니다. 언제 어디서건 본인이 제일 잘나 보여야 하고 빛나야 하는 사람, 모든 시선은 본인 차지어야 하고 주인공이어야 하는 사람 말이죠. 저와 남편의 결혼식 때도 혼주인 시어머니가 어깨가 허니 드러난 한복을 입고 나타나신 엄청난 분이셨거든요. 그래도 며느리 장례식에서까지 그렇게 하실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좋건 나쁘건 주목받는 걸 병적으로 즐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고 실시내 응급실에 계시던 동서의 친정어머니가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나타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순간 바뀌었습니다. 조문객들의 관심과 동정이 서방님과 시어머니에게서 순식간에 그리로 향하게 되었거든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오열하는 소리에 자식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찢어질 듯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을 테니까요. 그 광경의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동서 친정어머니 앞으로 가서 나가라고 밀치더군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 거 몰라요? 딸 가진 죄인이 왜 이렇게 방정맞고 서라니예요? 애꿎은 우리 아들만 젊은 나이에 애 딸린 호래비 신세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비리비리한 게 마음에 안 들었어. 부실한 딸 앞세워서 우리 아들 깨워 결혼하더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나 보네. 애미가 딸 자식 앞길 망친 거지. 내가 그렇게 반대할 때 같이 반대해달라고 사정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던 거 고스란히 돌려받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일말에 양심도 없는 분이 틀림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딸 잃은 엄마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말만 골라서 할 수 있는 건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지도 않은 건지. 제 상식선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시끌시끌한 소리에 시아버지가 나와서 보시고는 시어머니를 억지로 잡아끌고 나가려 하셨어요. 나 봐요, 이거 놔보라니까. 내가 못할 말 했어요. 시어머니의 경악할 만한 모습에 남편도 가세해 어머니를 끌고 나가려는데 반쯤 넋이 나간 서방님이 나와 큰 소리로 화를 내더군요.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나가세요. 당장 여기서 나가시라고요. 안절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소리치는 서방님 사이로 울음이 터진 조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단 아이부터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조카 지훈이를 안고 상주가 쉬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훈아, 어른들이 싸우고 그래서 무서웠어? 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 엄마는 안 와요? 지훈아, 엄마는 이제 못 오셔. 왜요? 엄마는 너무 반짝거리고 예쁜 사람이라 하나님이 하늘에 별로 쓰이게 하려고 데려가셨거든. 거짓말! 우리 엄마는 언제나 내 옆에 있는다고 했어요. 그래, 엄마는 언제나 지훈이 마음속에 계실 거야. 가여온 것. 발인을 하루 앞둔 저녁이 되었습니다. 며칠간 장례식을 지키고 있던 지훈이와 제 아들인 영훈이를 데리고 잠시 장례식장 근처인 동선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어른들도 지치는데 작은 아이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약간의 미월도 있는 것 같아 약도 먹일 겸 집에다 데려다 놓으면 하룻밤만 저희 친정어머니가 와서 봐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제가 다시 데리러 가기로 하고요. 영훈이는 아니더라도 지훈이는 엄마 마지막 가는 길은 봐야 했으니까요. 동선의 집은 동서가 있던 날과 마찬가지로 따스한 온기 그대로였습니다. 잠시 외출한 사람이 아닐까 착각이 될 만큼이요. 당장이라도 형님 어쩐 일이세요 하고 웃으며 반겨줄 것만 같은데 다시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죽는다는 게 뭔지 모를 만큼 어리기만 한 지훈이는 며칠 만에 집에 온 사실만으로도 세상 해맑게 집을 휘젓고 다녔어요. 조금 기다리니 친정어머니가 오셨고 염치없지만 부탁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다시 장례식장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서려는데 지훈이가 제 상복자락을 잡더라고요. 할 말이 있는지 꾸물거리기까지 하면서요. 지훈아, 왜? 큰엄마한테 할 말 있어? 큰엄마, 우리 엄마 진짜 안 와요? 엄마 멀리 여행 갔어요? 그래도 열 밤 자고 나면 오겠죠? 그래, 지훈이가 잘 먹고 잘 자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으면 차마 오겠지란 뒷말을 붙이지 못한 채 목이 메어오는데 지훈이가 후다닥 방으로 들어가더니 웬 작은 상자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나중에 혼자 여행 가면 꼭 큰엄마 주랬어요. 아무도 주지 말고요. 특히 할머니한테는 절대 주지 말라 그랬어요. 왜? 몰라요. 제가 궁금해서 열어봤는데 꽁꽁 되어 있어서 보지는 못했어요. 꽁꽁? 지훈이의 말에 상자를 열어보니 꽁꽁이라는 말처럼 안에 비닐 충전재가 가득했고 그것들을 걷어내니 바닥에 또 검은 비닐이 있더군요. 검은 비닐을 꺼내 만져보니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잡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찌나 테이프로 칭칭 감아놨던지 젖먹던 힘까지 쥐었다며 뜯어내야 했어요. 힘겹게 비닐을 뜯자 그 속에 담긴 내용물이 터지듯 흔날렸고 지켜보며 서있던 영훈이와 지훈이가 서로 같겠다며 그것들을 손에 쥐더군요. 우와 할머니다. 큰엄마 할머니 예쁜 옷 입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모르는 아저씨랑 팔짱 꼈어. 아이들의 소리에 놀란 저는 얼른 손에서 빼앗아 그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뻘개지는 제 얼굴을 본 친정어머니는 얼른 아이들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셨고 전 황급히 그 모든 것들을 모아 장례식장으로 향하게 되었네요. 발인을 하루 앞둔 저녁이라 막바지 조문객들과 일가 친척들이 전부 모여 있더군요. 여전히 시어머니는 곱게 차린 매무새로 조문객 테이블에 함께 앉아 계셨고요. 어머니는 본인 등 뒤에 부들부들 떨며 서 있는 절 눈치채지 못한 채 신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사고사당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시어머니의 영웅감을 듣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내가 지나가다 발견해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걔는 즉사였다지 뭐야. 내가 신속하게 구급차에 불렀으니 몇 시간이라도 숨이 붙어있었던 거야. 나 덕분에 가족들이랑 눈으로라도 이별 인사했으니 다행 아니야? 어머니 떨리는 음성으로 나지막히 어머니를 부르자 그제서야 힐끗 뒤돌아보며 아는 채를 하셨어요. 너도 좀 안찍으러니? 내일 발이 나면 종일 서 있어야 할 텐데 체력 비축할 수 있을 때 해둬야 돼.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친척 어르신들 우리 집으로 가시는 거 알지? 여기 음식 싸간다느니 그런 생각일랑 하지도 말아라. 부정 타게 장례식장 음식 함부로 집에 드리는 거 아니다. 알겠지? 부정이요? 부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부정. 너도 둘째처럼 시엠이 가르치려고 듣니? 둘째 죽었다고 그 자리 네가 물려받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더는 참지 못하고 도끼 눈으로 절 노려보는 시어머니 머리 위로 동선의 집에서 갖고 온 상자를 뒤집어 그 내용물을 와르르 쏟아 부으며 말했습니다. 부정이요? 또 다른 의미의 부정은 누가 저질렀는지 시시비비 가려볼까요? 마침 친척 어른들도 다 와 계시니 잘 됐네요. 아니 얘가... 대체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화가 난 시어머니가 흐트러진 머릴 매만지며 벌떡 일어서자 소란에 달려온 시아버지와 남편 서방님이 제가 뿌린 사진을 보고 사색이 되더군요. 세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상황이 심상치 않음에 질까만 시어머니는 바닥에 흩어진 사진 한 장을 주워들어 봤어요. 이게... 이게 다 뭐야? 어머니가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부정한 짓이에요. 아, 아냐 여보. 이거 다 큰애가 꾸며낸 거예요. 그거 뭐야? 합성! 그래, 그거예요 그거. 내가 좀 듣기 나쁜 말 좀 했기로 써니 시에미를 나락으로 보내려고 작정한 거라고요. 인연 계략에 놀아나면 안 돼요. 계략이요? 그동안 모든 악행과 계략은 저희 모두를 속인 어머니가 한 게 아니고요. 이야, 인연아. 뚫린 입이라고 막 말해도 돼? 이거 동서가 생전에 모아뒀다가 자기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 달래달라며 제게 보낸 거였어요. 어머니 모진 시집살이에 얼마나 한 입에 쳤으면요. 뭐? 죽었으면 곱게 처승길 갈 것이지. 저년이 난년이긴 난년이네. 그런데 넌 그걸 받았다 해도 가만히 갖고만 있을 것이지. 하여튼 자라면서 보고 배운 게 없는 건 둘 다 똑같아. 며느리 복이라고는 치질이도 없는 파칸내 팔자야. 누가 할 소린데. 정말 끝까지 뻔뻔하시네요. 뭐라고? 궁지에 몰린 시어머니는 급기야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고 그 모습에 남편은 절 보호하기 위해 감싸 안았습니다. 남편 품에 몸을 숨긴 그 순간 제 귀에 철석하는 소리와 깨악하는 비명소리가 연이어 들렸습니다. 혹시나 저 대신 남편이 맞은 건 아닌가 싶어 고개를 내밀고 봤더니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내리친 거더군요. 어찌나 힘껏 내리치셨는지 어머니의 보란 쪽이 벌겋게 부어오르기 시작하는 게 훤히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나머지 보란짝도 찰싹 그리고 또 반대쪽도 찰싹 영거품 몇 번이나 내리 따귀를 때리고 나서야 시아버지는 올린 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어머니는 나중 내라며 난리를 피웠지만 어느 누구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어요. 다들 숨죽이고 지켜만 보고 있었죠. 덜어는 고소해하는 표정의 사람들도 있었고요. 서방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머니가 맞든 말든 한참을 미동도 없이 그 사진들을 보기만 하더니 마침내 일어나서는 그대로 시어머니를 번쩍 들고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더군요. 야 이놈아! 얼른 안 내려! 당장 내려! 문밖까지 들추었고 나간 서방님은 그대로 시멘트 바닥에 시어머니를 내팽개쳤어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제 눈에 한 번만 더 띄면 저도 그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요. 이게 아들로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배려라고 생각하세요. 오전에 쌓인 눈이 녹아 질퍽해진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물에 빠진, 아니 시공창에 빠진 생지꼴 같은 행색을 하고 엉엉 소리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런 시어머니를 외면하고 돌아섰네요. 이런 시어머니였으니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도 순탄지 않았음이 짐작하시겠죠. 제 어린 시절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아마 유복녀일 겁니다. 다음으로는 불쌍한 것, 딱한 것 순이었던 듯하네요. 뱃속에 미쳐 제가 들어선 줄 몰랐던 어머니와 아버지가 트럭에 각종 야채와 과일을 싣고 행상을 다닐 때였어요. 졸음운전으로 역주행하는 화물차에 치이게 되었고 극적으로 저와 어머니만 살아남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늘 어머니는 아버지가 저의 모녀를 살린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통 사고를 예감하면 운전자는 본능적으로 운전석 쪽으로 핸들을 돌리는데 그 짧은 순간에도 아버지는 어머니가 계신 보조석을 보호하기 위해 핸들을 돌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준 목숨이니 더 많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고 노차 이야기하셨네요. 어머니 얘기를 들으며 사진으로 처음 본 아버지 얼굴은 공주를 구해주는 백마탄 왕자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왕자님을 괴롭히는 악당처럼 우락부락한 몸집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화나고 인자하게 미소 짓는 얼굴만큼은 당시 어린아이였던 제 마음까지도 사로잡기에 충분했네요. 언젠가 어린 시절 제가 어머니께 아버지 사진을 보며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동화에 나오는 왕자님들은 하얗고 눈도 크고 말랐는데 아빠는 왜 시커멓고 덩치가 커? 그래서 싫어? 아니, 악당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힘이 세 보여서 좋아. 그리고 얼굴은 멋져. 아빠는 왕자를 대신해 악당을 물리쳐주는 기사라서 그래. 그러니 얼굴도 멋지고 힘도 센 거야. 우와, 그럼 왕자보다 기사가 더 좋은 거네? 그럼. 그때부터 제 마음에는 언제나 절 지켜주는 기사와 결혼하고 말겠다는 의지가 생겼던 것 같아요. 아버지처럼요. 그렇게 성인이 되고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많이 운전해봐야 실력이 는다는 주변 사람들의 응원에 힘입어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의 경찰을 끌고 다녔는데 초보 운전인 제가 결국에는 사고를 치고 말았죠. 바뀐 신호를 미쳐보지 못해 정차한 차를 뒤에서 그대로 바꿔야 말았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하얗고 곱상하게 생겼더군요. 그런데 정말 목부터 잡고 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초보 운전자가 속도를 내면 얼마나 냈다고 목부터 허리까지 싹 다 아프다고 성하였어요. 결국 그 남자는 가벼운 접촉사고에 입원을 했고 전신 MRI라도 다 찍을 기세였습니다. 한마디로 악질에 걸린 거였죠. 할 수 없이 보험사에 연락을 했고 며칠 뒤 피해자의 병원에서 보상 담당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아파 죽겠다던 피해자가 멀쩡히 저 멀리서부터 뛰어오는 게 보이더군요. 병문 안 온 친구와 어깨동무하며 유유히 사라지길래 괘씸한 생각이 들어 당장 그 사람에게 달려갔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멀쩡하면서 거짓말한 거예요? 완전 나일로 환자였네. 자기가 갖다 박아놓고 이 여자가 뭐라는 거야? 당장 안 꺼져? 손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남자를 피해 전 순간적으로 몸이 굳고 움츠려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부진 체격에 웬 남자가 그 팔을 움켜잡더니 절 지켜주었습니다. 저보고 괜찮냐고 묻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 봤던 사진 속 아버지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면 믿으실까요? 꿈에 그리던 기사님이 현실 속에 드디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운명처럼 피보험자와 보험사 직원으로 첫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고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로 사랑을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도로연수 선생님을 자처한 남편 덕분에 제 운전 실력은 나날이 일취월장했고요. 저는 그 당시 어머니가 하시는 청가 가게에서 일을 배우며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병원에서 제가 들어선 거란 어머니는 트럭 대신 작은 가게를 얻어 아버지와 하던 일을 계속 이어가고 계셨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에는 폐기있게 취업 준비를 했지만 번번이 나락을 맛봐야 했던 제게 어머니가 먼저 제안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장사라니 성격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 거절했지만 일하다 보니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들더라고요. 비록 작은 가게이고 수입이 크지는 않았지만 꼭 저희 가게만 온다는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뿌듯했습니다. 믿을 만한 모녀 가게라고 소문이 나면서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전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남편은 그런 저를 항상 배려해 주었어요. 대부분의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면 영화도 보고 레스토랑 가서 밥을 먹었지만 남편은 휴일이 되면 꼭 가게에 와서 물건을 팔고 정리하고 배달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근처 백반집에서 먹는 소박한 밥상으로도 함께 있음에 행복했네요. 그래서 전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 역시 저와 비슷한 환경일 줄 알았어요. 시부모님께 처음 인사드리러 가기 전까지는요. 인사하기 위해 집에 들어선 순간 전 입이 떡하니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한 달간 열심히 일해 손에 겨우 줄까 말까 하는 돈이 그 집에 식탁 하나 가격은 될까 싶더군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남편이 말해준 대로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분이 열다섯 살 차이라고 했거든요. 아버지는 백발이 성성했지만 어머니는 새 체험색을 했다 해도 제 막내 이모뻘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큰애랑 만난다는 애가 너니? 네. 처음 뵙겠습니다. 김유미라고 합니다. 아유 촌스러워라. 우리 집 분위기와는 너무 안 어울리는구나. 엄마, 남편이 어머니는 머릿속 생각을 전혀 거르지 않고 입 밖으로 내는 분이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라고 했는데 실제로 마주하니 생각보다 타격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제게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머니도 귀하게 대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잘못한 게 뭐야? 촌스러운 걸 촌스럽다고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그리곤 내가 귀하게 대접받아야 할 몸이지 오래 세워두었음을 눈치챈 시아버지가 얼른 식사하자고 들어오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전 아마 그 길로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하는 아주머니가 차려내신 식탁위는 그야말로 진수성찬이 따로 없었습니다. 후식으로 내온 과일도 저희 가게에서는 도매가루도 비싸 취급하기 힘든 것들이었고요. 너 과일 가게 한다며 이런 것도 팠니? 난 이거 백화점에서 겨우 산 건데 아마 너희 구멍가게 같은 데선 보기 힘들 거야. 그러니 많이 먹고 가렴. 엄마, 거기 장사가 얼마나 잘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려서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하, 그럼 가게는 어디 있는데? 땡땡동 땡땡 상가 1층에 있어요. 어머어머, 여보, 여보, 거기 우리가 얼마 전에 건물 통째로 인수한 데 아니에요? 몇 달 전 가게 주인이 건물주한테 팔았으니 나갈 거면 나가고 계속할 거면 새 주인과 계약하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과연 누구길래 얼마나 재력이 있으면 이 건물을 통째로 사는 걸까 싶었는데 이런 악연으로 저희 건물주님을 고부 사이로 만나게 된 겁니다. 누가 너한테 툭해 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니? 그리고 너도 이 결혼 너무 수준 차이 난다고 생각 들지 않아? 반박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얼굴만 달아오른 채 머뭇거리고 있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저희와 수준 차이 나죠. 유미 어머님은 한 번도 제게 상처될 말을 하신 적이 없을 뿐더러 늘 웃는 얼굴로 반겨주시니까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니 니가 건물주 아들인 거 알고 그러나 보지 안 봐도 비디오다 그걸 어떻게 하세요? 우기는 것도 정도껏 하세요. 그렇게 첫 만남의 기억부터 시어머니는 제게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결같이 누구와 핀들 절 지지하고 보호하려는 남편이 있어 시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웬만해서는 남편이 시댁에 가려고 하지 않아 부모님과 특별한 행사 말고는 부딪힐 일이 없었는데 웬걸 건물주와 세입자로서는 수시로 얼굴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번 떴다 싶으면 마마님 행차 저리 가라였습니다. 화려한 명품 드레스와 명품 백 그리고 진한 화장으로 무장하고 수행원까지 대동해서 나타나는데 본인이 월드스타 정도 되는 줄 알더군요. 상추가 왜 이렇게 시들시들해? 재활용하는 거 아니야? 방금 박스에서 꺼내서 눌러져서 그래요. 헉! 이건 사과가 왜 이렇게 조그맣니? 코딱지만 한 가게처럼 작은 것만 바나보지? 신종품인 미니 사과라서 그래요. 건물관리차 들린다는 핑계로 가게로 수시로 찾아와 사사건건 품질의 태클을 거니 단골 손님마저 끊길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정들었던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게 됐죠. 어머니가 상가 상인회와 마지막 회식을 하는데 정들자마자 이별이라며 우는 모습에 죄스러워 저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게 나가지 않는 게 오히려 어머니를 돕는 길이라고요. 결국 가게를 이전한 이후로는 저는 장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살림만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괴롭히는 재미로 사는 것 같던 시어머니는 그제야 저를 찾는 빈도가 조금씩 줄어들더군요. 집에서 남편의 보호 아래 지냈던 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아마 출산을 두 달 정도 앞뒀을 때였어요. 도련님이 남편과 제게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고 인사하러 와도 되냐고 하길래 저희는 흔쾌히 언제든 오라고 했었죠. 수줍게 꽃다발을 내밀며 웃던 동서의 얼굴은 너무 회사에서 처음 보는 저도 반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예쁜 얼굴만큼 예쁜 마음씨까지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이가 과일 사서 가자고 했는데 예전에 과일 가게 하셨단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서요. 꽃으로 준비해봤어요. 마음에 드시면 좋겠어요. 어머, 저희 친정이 과일 가게 하는 걸 염두에 두고 고른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도련님은 굳이 과일을 사자고 했다고요? 어, 형수님! 그게 그러니까 제가 깜빡하고... 아하, 웃자고 한 말이에요. 도련님이 하나에만 꽂히면 그것만 파고드는 성격인 거 뻔히 아는데 이렇게 예쁜 아가씨 마음 얻느라 그동안 온통 신경이 쏠려 있었겠죠. 저 사실 도련님이 말 안 해도 연애하는 거 눈치는 채고 있었어요. 어떻게요? 핸드폰 볼 때마다 희죽 웃고 늘 입꼬리가 귀에 걸려있는데 모르면 바보죠? 저와 남편 도련님과 예비동서, 저희 넷은 가족이 될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어쩜 두 아들들이 시어머니 성격을 하나도 빼담지 않았는지 외모라도 담지 않았다면 남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무래도 시어머니와는 정반대의 성향으로 항상 정도를 지키고자 하는 아버님이 계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서와 저는 종종 둘이서도 만나며 정을 키워갔어요. 저도 외동인데다가 동서도 외동이었고 둘 다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것도 똑같더라고요. 공통점이 많아서 그런지 취향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의 결혼보다도 동서와 서방님의 결혼 호락까지는 더 순탄치 않았습니다. 비슷한 저희에게 차이가 하나 있다면 저는 유복녀로서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였고 동서 내 친정어머니는 미혼모였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퍼본 막말의 10배는 넘는 심한 말을 동서에게 거침없이 내뱉으셨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동서만 호출해서 부르신다며 회사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걱정하는 서방님을 대신해 함께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미혼모야?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까졌으면 덜컥 애부터 뵈고 그렇게 어려서는 아니고 스물세 살에 그게 그거지! 그 시절에는 그랬으면 집에서 다리몽둥이 하나 뿐질러서 쫓겨났어. 큰며느리는 촌스럽고 구멍가게에서 일하는 애가 들어오더니 이번에는 누가지 애비인지도 모르고 몸 굴리는 애미 밑에서 큰, 근본 없는 것이 들어왔어. 왜 우리 아들들은 하나같이 그 모양인지 모르겠네. 어머니 얘기를 옆에서 듣던 제가 참다못해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둘째 며느리들 사람인데 존중해 주세요. 존중? 누가 누굴? 얘가 결혼하더니 머리가 굵어졌나 보네.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너도 똑같아. 유복녀도 알 게 뭐야? 아빠 죽고 네 엄마가 딴 남자 만나다 생겼을지도 그건 알 수 없는 거다, 얘? 말 다 하셨어요? 왜? 다 안 했으면 뭐 시엠이 한 대 치기라도 해보려고? 이제 요년이 협박까지 해? 그리고 제가 왜 내 둘째 며느리야? 내가 허락할 것 같아? 눈에 흙이 들어가도 결혼은 안 된다던 시어머니는 서방님이 죽겠다고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자 시아버지까지 나서 시어머니를 나무라셨고 결국에는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출산 후 100일 남짓 지났을 무렵 둘은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죠. 동서는 결혼식 후 허니문 베이비를 가져 제가 출산한 다음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 털도 한 살 차이라 비슷하다 보니 저희는 참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처음부터 시어머니라는 공공의 적을 두어 더 빠르게 친해졌는지도 모르겠네요. 저희는 서방님내와 여행도 자주 같이 다니고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자주 모여 밥도 먹곤 했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는 걸 함께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서방님네 아들 지훈이가 두 돌이 지났을 때 동서가 그러더군요. 형님, 저 이제 일하고 싶어요. 일? 무슨 일? 미술 선생님? 네. 기관제 교사로 자리관한 게 있다고 얼마 전에 연락받아서 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너무 잘됐다. 그래야 어머니랑도 덜 마주치지. 난 장사하면서도 험한 말 여러 번 들었고 어머니 뻔한 레포토리도 외우다시피 해서 이제 면역이 생겼는데 동서는 아니잖아. 아직도 어머니가 만나기만 하면 잡아먹을 듯 그러시니. 하긴, 늘 입술을 그리 시뻘겋게 바르고 다니니 꼭 마녀 같기는 해? 어허허, 그렇기도 하네요. 동서가 일한다는 소식에 시어머니는 득달같이 달려와서 지훈이는 누가 키우냐며 머리까지 싸매고 반대하셨지만 지훈이는 어린이집 보내고 필요시 제가 갈 테니 걱정 말라는 말을 못 이기는 척 허락하시더군요. 본인에게 아이를 맡길까 봐 불안하셨나 봐요. 암튼 결혼 전에 미술을 전공하고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던 동서는 이전에 있었던 기간제 교사 자리를 다시 제안받아 중학교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지훈이는 제 아들인 영훈이와 티격티격 싸우다가도 형이라고 부르며 쫓아다니는 게 얼마나 귀여운지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지어졌어요. 동서는 학교로 나간 다음에 바로 2학년 담임을 맡게 됐다며 책임감이 무거워졌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너무 행복해 보여 전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동서는 제가 지훈이를 한 번씩 봐주는 게 미안한지 만날 때마다 항상 전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형님이 제 은인이에요. 형님이 이렇게 선뜻 지훈이 봐준다고 안 해주셨으면 저 못했을 거예요. 친정어머니께 부탁할 처지도 못되고. 동서, 그런 말하면 나 서운해. 우리가 남이야?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도 동서가 우리 영훈이 많이 봐줬잖아. 그리고 어린이집 하원시켜서 겨우 몇 시간 데리고 있는 건데 하나도 안 힘들어. 오히려 영훈이가 그 시간에는 날 찾지 않아서 편할 때도 있다니까. 그래도. 암튼 저 형님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어떨 때는 남편과 결혼해서 좋은 점이 우리 지훈이 만난 거 다음으로 형님 만난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정말? 하하, 빈말이라도 기분은 좋네. 그러니 언젠가는 제가 꼭 이 은혜 다 갚을게요. 저 요새 정말 행복하거든요. 아우, 됐어, 우리 사이의 은혜는 무슨. 얼른 점 교사 되기나 하셔. 행복하다며 화사하게 웃는 동서의 얼굴을 보니 저도 마음이 정화되는 거 같았어요. 그런데 그랬던 동서 얼굴이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그늘이 지는 게 자주 보이더군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도 아니라고만 대답하는 동서는 꼭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때로는 멀게 느껴질 정도로요.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고 조만간이요. 언젠가는 꼭 다 털어놓겠다는 그 말에 전 잠자코 기다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것 같아 더 묻지 않았지요. 언젠가는 다시 먼저 다가와 전부 털어놔주리라 믿었던 동서였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먼저 세상을 띌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누워 심폐소생을 받던 동서의 마지막 모습은 처참할 정도였습니다. 계단에서 떨어졌다는데 어찌나 충격이 컸던지 두개골이 으스러졌다고 하더군요. 즉사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로요. 아무튼 동서가 떨어진 걸 우연히 그곳 건물주로 관리 나갔던 어머님이 발견했기에 그나마 처치를 조금이라도 바꿔갈 수 있었다 했습니다. 그 처치가 비록 고통 속에서 찰나의 순간을 살게끔 해준 것 뿐이지만요. 그런데 차마 떠올리기도 싫은 동서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도 어머니는 장례식에서 마치 자신이 동서를 구하기라도 한 것처럼 한시도 입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너무 경황 없는 초상에도 시어머니는 전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은 사실 하루아침에 벌어진 이 모든 일이 실감나지 않았는데 동서를 화장하고 납골땅에 홀로 둔 채 돌아오니 그제야 현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리고는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동서만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오고 제 몸의 일부가 뜯긴 것처럼 아려오곤 합니다. 동서를 허망히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조카인 지훈이와 서방님이 어찌 지내는지 챙길 정신조차 들지 않았어요. 아들과 남편 밥은 고사하고 제 밥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아휴 이거사 그래도 네가 기운을 차려야지. 네가 이렇게 무너지면 지훈이 아빠는 어떻게 했니? 그래 맞아. 나도 이렇게 힘든데 서방님과 지훈이는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기는 엄마가 말했잖아. 남은 사람들이 더 잘 살아야 하는 거라고. 고인이 생전에 사랑했던 사람들이 잘 지내야 죽은 이가 외로이 구천을 안 떠돌지. 엄마 말이 다 맞다. 나라도 기운을 차려야지. 친정어머니가 쏘온 미음을 겨우 목구멍으로 밀어넣는데 어머니가 불현듯 시어머니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희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다니? 장례식장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다면서. 아, 남편 말로는 시아버지한테도 쫓겨났대. 그래도 그 양반은 어디서 잘 지내고 계시겠지. 그런데 남편한테 매일 전화해서 이혼 소송 걸 거라고 난리신가 봐. 재산 분할 요청해서 최대한 다 받아낼 거라고. 너희 시어머니도 정말 독하다. 첫인상부터 보통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 그 어린 나이에 아버님 돈만 보고 결혼했겠지. 지질이 가난한 집 장례로 태어나서 자기 과거는 싹 잊고 태생부터 잘난 사람처럼 구는 게 꼴 보기 싫었는데. 암튼 나한테는 잘됐지 뭐. 동서도 이 꼴을 봤어야 했는데. 얼마나 통쾌했을까. 동서 생각을 하니 다시 목이 메어오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건지 어머니는 화제를 돌리려는 듯 다시 그때 상자에 든 게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전 옷장에 숨겨둔 그 상자를 꺼내와 어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보고는 그렇게 막말을 하더니 정작 본인은 아주 남자를 몇 명이나 갈아치우며 만나고 있었다니까. 모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 말이 딱 들어 맞아. 진짜 더럽고 창피해서. 이거 봐요. 팔짱 낀 남자가 대체 몇 명인지. 팔짱도 그냥 낀 것도 아니야. 아예 가슴을 착 붙여서는 민망해 죽겠어. 시어머니의 분륜 현장 사진을 넘겨보던 어머니는 한 사진에서 시선을 멈추고 유난히 오래 보고 계시더군요. 왜? 설마 아는 사람은 아니지? 이 사람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은데. 누군데 그래? 화물차 기사, 맞아 이 사람. 내가 이 사람 얼굴을 어떻게 읽니? 응? 무슨 화물차? 혹시 아빠 돌아가시게 만든? 그래.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말이 안 나온다. 저에게서 아버지를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남편을 낳아간 그 남자가 시어머니 분륜 대상 중 한 명이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전생의 원수지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저와 친정어머니 기억을 소원해 고통을 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전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봐도 이런 시어머니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겠더군요. 그래서 그날 친정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 사진들을 다시 쭉 나열한 뒤에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동서가 이것들을 제게 남긴 이유를 목적을 찾아야 할 것 같았어요. 동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를 죽인 사람에 대한 존재 말이죠. 그래서 제게 은혜 갚는다는 말을 수시로 했던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걸로 어떻게 은혜를 갚으려 했던 걸까요? 찾아가서 응징이라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의문이 풀리지 않던 저는 동서가 다친 현장부터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거기선 뭘 했길래 그 시간에 그 건물에 있었는지부터 해결하기 위해서요. 경찰의 말로는 반학생의 부모 면담을 위해 갔다고 했는데 굳이 요즘 같은 때 방문 면담이라뇨. 말이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동서와 친했던 학교 선생님께 사정해 겨우 정보를 얻은 저는 학부형이 있다는 건물 상가를 찾게 되었고 마침내 학부형의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동서가 왜 거길 갔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학생의 아버지가 시어머니와 팔짱 낀 남자 중 한 명이었던 겁니다. 기가 막혀서 차마 더 묻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어요. 제3자가 다시금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는 사고 현장이었던 계단에 앉아 그동안 모든 비밀을 혼자만 알고 있던 동서의 속이 어땠을지 짐닭하니 다시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톡톡 치더라고요. 누구세요? 혹시 여기서 사고당하신 분 언니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제가 도저히 양심에 찔려서... 사실 그날 동생분이 떨어지는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건물 계단이라 CCTV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어 단순 실족사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경찰이 말했었거든요. 구조가 특이한 건물이라 평소에도 계단이 불안하기도 했고요. 원래 건물 내에서 흡연하면 안 되는데 제가 날도 춥고 해서 몰래 계단에서 담배를 폈거든요. 저희가 좀 엄격해서 담배 피다 걸리면 법적으로 벌금형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인회에서 벌점이 쌓여요. 벌점이 쌓이면 상가 재계약도 힘들고 그걸 피하려고 보지 못했다 진술했는데 도저히 마음에 걸려서요. 그날 일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목격자라는 분이 해주는 말은 충격이었어요. 그날 아래층 계단 박스가 쌓인 곳에서 사람들 눈을 피해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여자 둘이 싸우는 소리가 들려 슬쩍 위를 봤다고 했어요. 한 명은 건물주라는 명목으로 고개 빳빳이 들고 자주 와서 갑질하는 사람이니 아는 얼굴이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둘이 옥신각신하다가 동서가 나가겠다며 출입문에 손을 대는 순간 건물주 여자가 못 가게 확 끌어당겼고 그 반동의 동서가 몸의 중심을 잃고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건물주 여자가 누군지는 다들 아시겠죠? 네,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전 그 길로 당장 경찰에 그분과 함께 가서 진술을 했고 경찰은 수사를 다시 재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화장한 후라 증거를 찾기가 쉽진 않았지만 아래층 계단으로 들어가는 목격자와 몇 층 위에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들어가는 시어머니와 동서 등 CCTV 영상이 밝혀졌어요. 명품 옷에 비싼 장신구로 누구보다 화려하게 휘젓고 다니던 시어머니가 구속인 신분이 되어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나타나서도 연신 억울하다고 진술하는 걸 보자 화가 끌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전 조용해야 할 법정에서 일어나 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왜, 대체 왜 죽였어요? 저지당하는 제 모습을 발견한 시어머니가 갑자기 분노를 터뜨리며 마구 퍼붓기 시작했어요. 다 니년 때문이야. 니년만 없었어도 내가 안 그랬어. 걔가 자꾸 너한테 사과하라고 몰아붙이는 통에 그랬다고. 사과 안 하면 아버지랑 아들한테 다 알릴 거라고. 걔가 먼저 협박했다고. 난 억울해. 결국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입으로 말한 시어머니는 모든 정황이 확실시되어 과실치사로 형량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아버지 재산을 다 차지할 거라며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더니 이제 자신의 몫도 불확실해진 거나 다름없겠죠. 시어머니가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를 요청한 탓에 재판이 더 길어지기는 하겠지만 항소를 해도 희망은 없을 것 같다는 변호사의 말에 조금이나마 동서의 저승길이 편안하길 바랬습니다. 한바탕 집안에 폭풍같은 시간들이 흐르고서 각자 제자리를 찾아갈 때쯤 문득 다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동서가 어떻게 그 화물차 기사를 알게 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음을요. 그런데 그건 멀지 않은 곳에서 곧 대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와 오랜만에 같이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동서가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요. 과일이나 야채 사러 집 앞에 가도 될 것을 굳이 멀리 돌아 돌아 어머니 가기를 찾아와 사서 갔었다고요. 그리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도 곧잘 나누고 했는데 그렇게 수달떨다 보니 예전에 아버지 사고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다네요. 어머니가 그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화물기사가 일하는 회사에 등록된 사진을 몰래 찍어뒀었다며 그걸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잊지 못할 얼굴이라면서요. 눈썰미 좋은 동서가 그걸 또 눈치챘었나 봅니다. 제자의 학부용과 시어머니의 불륜을 멈추게 하려던 사명감, 절 위해 대신 사과를 요구한 대담함. 동서는 그야말로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었어요.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서방님이 재혼을 한다면 전 지훈이를 제 아들로 키울 의사가 완전히 있습니다, 동서로부터 과분하게 많은 걸 받았으니 이제 제가 죽을 때까지 베풀고 싶거든요. 무전 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죠. 물론 그 말대로 이 세상은 돈 많고 나쁜 놈들이 판을 치지만 전 아직까지도 인과응보의 결과를 믿습니다. 한치 앞날 어찌 될지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도 괴롭거나 힘든 일 속에서 괴로워하고 계신다면 언젠가 그 고생을 보상받을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동특이 직전이 제일 어둡듯이 그 어둠만 견뎌내면 쨍하고 해 뜰 날이 찾아올지도 모르잖아요. 동특이 직전이 제일 어둠만 견뎌내면 쨍하고 해 뜰 날이 찾아올지도 모르잖아요.